계속 분기점입니다. 제가 아까 볼맛은 조이가 좀 물어봤거든요. 17,000원도 입고 다 입었지만 15,000원이 그 다음에 좀 많았어요. 15,000원이 좀 많았는데 우리가 그 15,000원 얘기해보고 15,000원 가봤는데 그냥 14,900원 그래도 이제 내가 유지하고 이제 조금 벌 생후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반찬이 너무 말이 안 되죠. 이거는 반찬이 너무 많다고 사람들이 지금 많아. 뭐 이걸 빼고 14,000원 받는데도 그냥 그래도 이걸 유지하면서 14,900원으로 정식대로 가고 15,900원을 받는다. 그 다음은 반찬은 기본적인 반찬은 이거 빠질 거고 이거 빠질 거고 기본적으로 뭐 김이랑 뭐 몇 가지나 나가야 되잖아요. 나가서 한 8,900원 정도? 내가 봤을 때 두 개만 빠져도 일단 일이 주니까 인값이 없고 그러면 그 당통은 8,900원 정도면 진짜 사람들이 엄청 싸다고 느끼고 좋아요. 8,900원인데 이거 8,900원. 대신에 분들한테 볼 수 있는 데다가 너의 마음을 당한 글을 좀 털어놨으면 좋겠어. 전달하신 대표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금신 것을 알아줘서 너무 좋지만 지금 그거에 관한 건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먼저 잠깐 저런 것도 사실 많이 남지 않는가. 그래서 가격 조정을 1,900원만 올리겠네. 대신에 포염를 시키는, 이런 거를 상관적으로 시켜야 돼. 장관으로 시키면 이게 2만원인데 그런가 다 신경을 낳을 수 있어. 이거는 지금 꼬박 전화가 얼마야. 꼬박 전화할 때 2만원. 충분히 메리티 있어. 2만원이라도 무조건 대신에 너는 탕수육을 대표님이 얇게 묻혀서 표상가식값도 만들어 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오잖아. 너는 지금 음식 개발하지마. 이 정도면 충분해. 외계에서 뭔가 개발하려고 그래. 손님 미안 또 하시는데 탕수육을 나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. 근데 말이잖아. 저 동주구 여기다 못한 경건을 가야 돼. 주군집가다. 그걸 미리 배우신다. 그래서 타임이 저 하루에 몇 시간 잡고 있었어. 전체적으로 4시간 남는구나. 오늘은 몇 시간 됐어. 잠시요? 10,900원,900원,900원,900원.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그리다가 눈을 못 떠요.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는 없어. 우리가 다른 사람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걔네보다 일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음식도 맛있고 일도 많아. 걔네보다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지금 요즘에 아직 없죠. 지금 밖에 못하는 분들도 모르겠어요. 지금 저 어머니들 식단하신 분들이 아니에요. 지금 재료가 고진돼가지고 그날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시는 거거든요. 제가 말하는 거 지금 타고 있어요. 거기까지 얘기했지. 요즘에 우리 뭐라 들을까? 4.5일치 나오고 5일치 나오잖아. 그거 보면 무슨 기분이 들었잖아. 나는 걔네들이 3.5일치 일했으면 좋게. 그러냐면 걔네들이 3.5일이라고 난 2주일이라고 해고 그럼 내가 그 친구들과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 아니야? 2.5일치 1.5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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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4일치 주 4일치 주 4일치 야 뭘 똑같이 주는데 주 4일치가 주는 거 아니야? 아 자 일하단 말이에요. 월금 똑같이 주고 이 친구가 주 3일치 4일치 일하게 되잖아. 그냥 이러면 오히려 좋다니까 월금 똑같이만이래 만일주일이랄게 그런다는 캡샤이 더 벌어진다. 대소 벌어진다? 벌어진다?